저희 USKN 방송은 미국 내에 거주하는 우리 한인분들에게 여러가지 소식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100세 시대를 막고 있는 이때 우리가 어떻게 재정플랜을 해야 될지를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재정상담가이신 크리스 김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더위에 잘 지내고 계시죠? 네, 많이 덥긴 합니다. 보통 우리가 재정플랜을 얘기할 때 보험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재정플랜을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부동산이 있고요. 401K, 어니티 등등 그리고 보험이 있는데요. 오늘은 보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여러가지 재정플랜 중에서 보험은 작은 돈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상품이니면서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하나의 수단이기도 한데요. 크게는 5가지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턴보험이 있는데 기간성 보험이라고도 하고요. 보통 10년, 20년, 30년 이런 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 안에 사망하지 않으면 보험이 끝나게 됩니다. 기간이 짧아서 보험료는 싸다는 장점이 있는데 대신 그 기간 안에 사망할 확률이 2%에서 3%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망을 하지 않으니까 좋긴 하지만 보험을 타지는 못하겠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평생 갈 수 있는 종진형 보험이라고 하는데요. 홀라이프라는 게 있고요. 홀라이프. 네, 가입한 나이에서부터 100세나 120세까지 보험금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하는데요. 그러니 자연이 턴보험보다는 비싸겠죠. 또 매달 같은 보험료를 사망시까지 내야 되니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매달 내려면 부담이 좀 클 것 같은데요. 네, 보험이 항상 나올 때는 단점을 커버하기 위한 새로운 상품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단점을 보완해서 나온 것이 유니버셜 라이프라고 하고요. 유니버셜 라이프. 네, 홀라이프의 단점을 보완해서 보험료를 미리 더 내셔서 밀지 끝낼 수도 있고요. 상황이 안 좋으신, 경제 상황이 안 좋으실 때 적게 내실 수도 있고 또 안 내고 이렇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요즘 많이들 가지고 계시는 저축성 생명보험이 여기에 속하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자를 받는 방식에 따라 베리어블 라이프가 있고요. 요즘 많이 하시는 인덱스드 라이프로 나누어집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그 많은 종류 가운데 우리 선생님께서는 어떤 걸 저희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까? 네, 일단은 모든 게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목적에 맞아야 하는데요. 목적에 맞지 않는 보험은 오히려 본인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턴보험은 자녀가 있으신 젊은 분들이나 생활이 좀 타이트하게 사시는 분들에게 프로텍션용으로 적합하고요. 홀라이프 역시 고정이자에 가까운 방식이므로 저축의 목적도 있지만 프로텍션에 더 가깝습니다. 저축성 보험은 이자를 받는 방식이 달라서 투자의 목적이면 베리어블이 있지만 손해를 보실 수도 있어서 안전이 우선이면 인덱스가 좋겠습니다. 가끔 이자를 받는 방식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보통 많은 분들이 보험에 가입하시고 팔레시를 10년이 지나도 꺼내보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험에 가입한 미국의 60%도 그렇다고 합니다. 최소한 내가 어떤 보험을 가지고 있는지 이 다섯 가지 중에 어느 것인지 알아야 하고요. 내가 원하는 목적에 맞게 들었는지 그리고 저축성 보험이면 내 돈이 잘 자라고 있는지 매년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보험을 활용하는 방법 어떻게 해야지 가장 좋은 방법이? 네 보험은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본다고 했습니다. 보험 생명보험으로 많은 플랜이 가능한데요. 요즘 보험의 가장 큰 기능은 리빙 베네핏이에요. 리빙 베네핏? 네 살아서도 혜택이 있다는 거죠. 보통 보험은 돌아가시면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요즘은 중병에 걸리셔도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잃어버리시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요. 그래도 보험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이들 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어릴 때 들어두시면 대학에 갈 때 활용할 수 있어요. 여기에 있는 돈은 자산으로 포함되지 않아서 학자금 융제에 불리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속을 위한 플랜으로 재산이 많으신 분들이 상속사를 대체할 수 있고요. 여유있게 돈을 버시지만 지금 큰 돈이 없으신 분들은 플랜으로 아이들에게 큰 돈을 세금 없이 물려주실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에도 활용하시는데 요즘 동업하시는 분들이 상대방에 무슨 일이 생기면 비즈니스를 팔아야 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요. 이 경우에도 서로 상대방의 보험을 들어서 문제가 생기신 분의 지분을 갚아줌으로써 커버를 할 수가 있겠죠. 회사에서 꼭 필요하신 분들이 무슨 일이 생기면 회사가 어려워지는데요. 그 기간을 잘 버틸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도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저희들이 들었는데요. 시간이 거의 다 되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일을 하다 보면 보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장기 플랜이라서 그렇고요. 또 어디에 활용할지 잘 모르셔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 재정이 조금만 힘들어도 중간에 해약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정작 큰일이 닥치면 후회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특히 미국에 사시는 한인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일을 해야만 돈을 벌 수 있는 전문 직업이 되게 많으세요. 의사나 변호사, CPA분들,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이분들이 아프시거나 문제가 생기시면 바로 재산에 영향이 있으세요. 보험대 하나의 자산 운영에 큰 힘이 되므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매주 금요일에 전해드리고 있는 크리스 김 재정상담과 함께하는 금융정보시간이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